안녕하세요 할렐루야 MBS 마랑가뚜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진영하는 공항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인천대공원을 한 번 운동도 할 겸 해서 갔었는데요 단풍이 진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1인용 벤치에 누울 수 있는 벤치가 있어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뭇잎도 찢고 했는데요 단풍이 멀리서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이쁜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벌레 먹은 나뭇잎도 있고 단풍이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성안금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상처투성인 그런 나뭇잎이 쌓여있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어쩌면 살아오면서의 지난 세월들이 거의 대부분이 상처투성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뭇잎이 빨갛게 익어 가지고 쌓여 있고 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 나뭇잎을 보면서 그 단풍잎 나뭇잎으로서는 사명을 다한 그런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상처투성으로 살아온 지난 날이고 또 지금도 육신의 지난날의 육신의 질구가 그 휴수증은 남아서 지금도 조금만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익은 열매로 저렇게 따윙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을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제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핸드폰 메모에다가 쫙 이렇게 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처음 유방암 수술을 할 때는 벌써 20년이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 수술할 때도 그것도 벌써 한 17년 거의 지나가고 있고 중간중간 또 아팠던 그런 수술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쩌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 아시는 분 댓글에다가 제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나의 나댄 것이 지금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먹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사람이 할 것은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20년이 되도록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있다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참 보잘것 없고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일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와의 싸움에서도 때로는 전쟁같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그래도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르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과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때는 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당시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러 시인을 하면 죽음이었어요 의대인들로 부터도 그렇고요 오늘날 자유가 있는 이런 속에서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그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 우리의 모든 죄 그 호물을 담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오 근데 이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새벽에 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이렇게 주는 그르시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베드로의 고백과 말씀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말씀에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돌아보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쭉 한번 보니까 바로 내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역시 베드로처럼 주는 그르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자리로 갈 때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앞길을 막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책망받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게 아닌가 하고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 나는 못해 라고 방해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 자기 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부인이 아름답고 여기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듯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이기도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이고 사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사역을 갔는데 사역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온 거예요 어느 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막 썩어 들어가고 붕대를 감안고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그 손으로 따뜻한 국을 끓여서 대접을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서 그냥 왔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신의 속에 사랑이 없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구나 깨닫고서 이불을 싸들고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다시 찾아가서 한 분을 선택해서 그 댁에 그 댁에 들어가서 한 방에 이불을 펴고 자는데 그 한우분이 밤새 기침을 하고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분이 예배 때만 기침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밤새 기침을 하고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밤을 홀딱 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한센병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육시평생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 함께 잠을 자준 분은 당신 한 분 뿐이라면서 예수님이 그 방에 계셨구나 하는 그러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분이 그때부터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보지는 않았는가 또 그런 사람을 진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센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내 앞에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응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하면 바로 화를 버럭내는 지난날 내 모습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입으로만 주는 그릇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이대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앞에 왕의 진미가 있어도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 곧 죽음의 길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에 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랑으로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과 우리 모두의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찬양 한 곡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잘 못 벌이지만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차고 바람이 찹니다 오후에도 비도 온다 그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로 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소홀해지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또 해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마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이에 산 것이라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고 한 주간도 샬롬 하세요 샬롬